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산정리에 대한 연습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건데 일단 고정 댓글에는 제가 문제 출처 그리고 필의 암기를 부탁드릴 권장드릴 이번 영상에 의해 필요한 링크를 통해서 공식을 알려드릴거고 설명란에는 기타 안내해드릴 사항을 써 드릴 테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벡터장 부위가 이렇게 r 제곱 사인 세타 그리고 4r 제곱 코스 사인 세타 r 제곱 탄젠트 세타로 각각 r 방향 세타 방향 파일 방향 벡터 성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도형에 대해서 발산정리를 증명해라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게 바로 문제에요. 그걸 바로 고정 댓글에 써드릴 출처에 문제를 제가 들고 온거고 보시면 반지름이 r 이고 세타 방향으로 30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그런 3차원 입체 도형을 xyz 공간 자표상에 나타낸 거죠. 잘 보시면 이건 아이스크림 콩 같이 생겼지만 구의 일부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구 이라서 반지름 라지 아린 9를 이 30도만큼 기울어진 그쪽으로 이렇게 파서 따온 거에요. 그게 바로 도형인데 그 도형에 대해서 발산정리를 하는 것은 이 다이버전스 벡터장의 발산에 대한 삼중적분 값이 그 벡터장에 대한 그 부피를 최적으로 갖는 벡터를 태국면에 대해서 그 벡터를 면적분 해 준 값과 같다는게 발산정리죠. 근데 오늘은 이 좌변만 시행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벡터장의 면적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스터디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그러려면 삼중적분을 계산을 해보려면 일단 발산을 구해야 되죠. 근데 발산이 외우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원통자표계 뿐만 아니라 구면접표계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아요. 고백을 하자면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를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소리물리학 교재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설명을 드려보면 미소변이 벡터는 구면접표계에서는 이렇게 직각자표계와 다르죠. dr 그리고 rd세타, r산세타, d파 이런식으로 앞에 뭐가 붙어요. dr 앞에는 1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걸 h1이라고 두고 d세타 앞에 있는 r을 h2라고 보는 거에요. 그리고 d파이 앞에 있는 r산세타를 h3라고 본다면 발산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통자표계라면 미소변이 벡터가 다르게 정리되니까 h1, h2, h3가 각각도 다르겠죠. 그럴 때 또 발산공식을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태도 더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곡선자표계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h2, h3, h1 값을 다 대입하고 x1, x2, x3는 구면접표계 상에서는 r, 세타, 파이니까 그걸 대입해주면 이러한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게 고정 댓글에 써드릴 링크에서의 타고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걸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제 첫번째 네모칸에는 r 방향에서 벡터 성분인 r 제곱 사인 세타를 내입해주면 되겠죠. 두번째에는 4r 제곱 코스 사인 세타, 세번째에는 마지막 성분인 r 제곱 탄젠트 세타가 될 거에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건데, 파이 방향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라운드 라운드 파이를 r 제곱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시행해주는 r 제곱 탄젠트 세타를 파이에서 편미분하면 이게 날라가죠. 파이에서 방향 성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보면 이 r 제곱 탄젠트 세타인데 파이라는 문자가 없으므로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게 첫번째 항을 또 계산해 보면 r 제곱 분의 1이 곱해져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오른쪽 괄호에 r 네제곱 사인 세타죠. r 제곱 두 개 곱하면 r 네제곱 이니까. 그 r 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사인 세타는 상수 취급해주는 거니까 4r 세제곱 사인 세타가 결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x 네제곱 x 에 대해서 미분하면 4x 세제곱 되는 것처럼 그러면 4r 세제곱 사인 세타랑 r 제곱 약분해주면 4r 사인 세타가 될 거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 두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데 좀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시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4r 제곱은 무시해주더라도 곱의 미분을 이용해 줘야 돼서 좀 복잡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수가 있어요. 좀 유용한데 이게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고쳐주는 거에요. 그러면은 삼각감수 기본 공식이니까 쓰기도 쉽죠. 다시 사인 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저 네모, 괄호 안에 있는 식이 2r 제곱 사인 세타가 되겠죠. 혹시 어려워졌을까 봐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이용해주면 2r 제곱 사인 세타가 되구요. 이 사인 세타를 또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편미분이라는 게 2r 제곱은 상수 취급해준다는 의미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4r 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이 r사인 세타를 분모를 나눠주는 식으로 해주면 r이 약분되서 결국은 사인 세타분에 4r 코사인 2세타가 될 거에요. 결국 우리는 발산을 구했네요. 4r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에 4r 코사인 2세타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얀색으로 표시해둔 dtau 원래는 dv로 표현을 하곤 했어요. 미소 최적인데 이 미소 최적은 미소 부피 요소는 삼중적분 옆에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다른 문자를 써줘도 되는 거죠. 수리물리학적으로는 더미인덱스라고 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트리플 인테그랄, 삼중적분 옆에 있는 것은 미소 최적 요소가 되니까 이건 구면자 표기 상에서는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가 되죠.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면자 표기에 설명드린 미소 최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tau를 곱해주면 그리고 삼중적분에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 지워지고 새로 쓴 거에요. 4r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4r 코사인 2 세타가 다이벌전스 V의 벡터장의 발산이죠. 근데 그거에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를 곱해준 게 dtau를 곱해준 거니까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사인 세타를 양변에 곱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에요. 곱해주면 첫 번째 항에서는 제곱이 되고 두 번째 항에서는 분모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느냐 이 코사인 2 세타를 1-2사인 제곱으로 고쳐주면 이것을 굳이 두 번 적분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죠? 덧셈에 대해서 분리해 줄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보자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알 사인 제곱과 사알 코사인 2 세타에는 둘 다의 사알이 있으니까 이 사알을 빼줍시다. 밖으로. 밖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사알을 빼주면 밖에 있는 r 제곱이랑 합쳐져서 사알 세제곱이 될 거에요. 그죠? 그리고 이 코사인 2 세타를 1-2사인 제곱을 대입하면 결국에는 1-2사인 제곱이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사알 세제곱 그대로 곱해진 상태에서 삼중적분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본격적인 근데 제가 삼중적분 할 때 인테그랄 사이에 간격을 띄워 놓은 이유는 범위를 써주기 위해서인데 이 범위를 잡는게 상당히 이해 도움이 되고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게 중요하냐면 이 범위를 잡는 건 사실 최적을 파악하는 거니까 왼쪽의 도형을 보시면서 하시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이 해보면 R 방향으로는 0부터 LR까지죠. 제한선이 LR까지 딱 늘어나면서 최적을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0부터 LR까지 저렇게 오른쪽을 보시듯이 적분 범위를 적어준 거고요. 세타는 0부터 30도까지인데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로 호도법으로써 나타낼 수 있고요. 파이는 0부터 한 바퀴 삥 도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X, Y 평면상의 각도 방향은 삥 돌고 지금 멈추는 구간이 없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로 적분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 덕분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R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려고 하니까 1만약 사인제곱을 일단 상수로 보고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근데 4R 세제곱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R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R 네제곱이 되고요. 그걸 라지 R을 대입해주고 빼기 0 대입해준 거 하면 라지 R 네제곱이 나오겠죠. 그걸 밖으로 빼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파이 된 적분도 파이 된 성분이 지금 1만약 사인제곱 곱하기 4R 세제곱에는 파이가 없으니까 결국 파이 된 적분도 2파이란 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R 네제곱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만 남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혹시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세요. 일단은 이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만약 사인제곱은 코사인제곱이 되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면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니까 그 1에서 사인제곱을 빼주면 코사인제곱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교과정 공식이 중요한 게 있는데 코사인제곱 세타는 뭐죠? 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2세타예요. 사인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2세타지만 코사인2세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식은 코사인제곱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코사인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2세타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느냐 2를 밖으로 빼냅시다. 이렇게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2세타를 세텔에서 적분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정적분의 정리에 의하면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나오고 1에 대해서 세타를 적분해주면 세타에 대해서 1을 적분해주면 세타가 나오죠. 그리고 코사인2세타는 적분해주면 플러스 2분의 1 사인2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죠. 6분의 파이 대입해 주고 빼기 0 대입해 준 거 하면 저 대괄호 안에 식이 정리가 되는 건데 0을 대입해 준 걸 미리 생각해보면 0이죠. 왜냐하면 0 플러스 2분의 0이니까 사인0은 0이고 0은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6분의 파이를 대입한게 되고 사인2세타의 세타 자리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세타는 3분의 파이니까 결국 60도가 되므로 사인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결국에는 특수각에 의해서 값이 정리된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하지만 분수가 많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괄호 안에 12를 곱해 주고 밖에는 12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r4제곱 옆에 있는 2파이를 1으로 나눠줘놓고 12로 또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결국 이게 답이에요. 아 우리는 결국에는 다이벌리언스 발산에 대한 삼중적분 부피적분의 값이 12분의 r4제곱 파이 곱하기 2파이 플러스 3루트 3 괄호 닫은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걸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벡터장의 면적분을 시행하면서 이 값이 나 똑같이 나오는지 그걸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발산에 대한 삼중적분 값도 발산을 일단 구하는 방법 어떻게 공식을 외우면 되는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삼중적분을 어떻게 범위를 잡을 수 있는지 구멘자표견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써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